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시는 분들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들이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빨리 정책을 변경했으면 좋겠 그 코딩에 사람들이 자꾸 참여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보호하게 하고 이게 중국에 비트코인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략을 취한다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내가 보기에 사토신 아카모도 그랬어요 자기왕전성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스스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비트매니아 1월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최창환 선임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청자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1월 들어서 이제 굉장히 본인에게 좋은 소식이 좀 있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많이 봐주신 덕분에 여기저기 가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비트매니아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되고 당일날 생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ETF를 불허하겠다는 입장도 같이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13일 정도의 거래일이 지났어요 한 2주 반 정도 지난 건데요 주말 껴있으니까 시장이 좀 변하는 모습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목격을 하셨을 텐데 어떤 감상이 있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다가 좀 떨어져서 그 뒤에 다시 상승으로 다시 접어든 안전기지조에 지금 접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은 양의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에서는 이제 자금이 유입돼서 전체적으로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왔기 때문에 꽤 큰 성공이다 이렇게 그 ETF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성공한 돈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예전에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엄청난 쓰나미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큰 자금들이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이제 사자 행렬로 돌아서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들어온 자금만 따지면 6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고 조금 넘고 저기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50억 달러 정도가 나갔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증권사를 통해서 ETF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자산이 많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젊은 분들은 쉽게 이렇게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P2P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익숙한 분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ETF가 주식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국의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401k를 통해서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클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전에 이제 50대 이상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다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시는 분들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ETF가 승인나고 나서 바로 우리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을 하시길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시간 뒤에 도리어 도리어 저기 금융위에서 감독원과 금융위에서 비트코인 ETF를 갖다 허용하지 않겠다 증권사들이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었던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세요 제가 만난 한 분도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 암만 해도 좀 불편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 들어가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은 인증도 몇 번씩 해야 되니까요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중장년층한테는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융에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또 주식으로 이렇게 ETF가 되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샀다 이번에 허가가 안 나서 못 샀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게 만일 좋은 자산으로서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시듯 어떤 부의 축적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살 수 있는 기회를 특히 자산이 많고 은퇴를 대비해야 되는 분들이 이걸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빨리 정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환 선임 기자님의 소신발언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요구들을 수용하는 시간이 올 텐데 그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의 손해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시의 ETF로 상장된다는 건데 성인들이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정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못한다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이건 뜨거우니까 안 돼 이건 차가우니까 안 돼 그거를 너무 세게 말하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저의 소신발언도 함께 전해드려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트코인은 정말 가장 좋은 자산이다 좋은 자산에 대한 기회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돈이다 제가 기사로도 한 번 썼는데요 최근에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요 최초의 인터넷 디지털머니다 디지털머니다? 네 인터넷에서 쓰이는 디지털머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이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돈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돈을 갖다 딱 보면은 달러가 있고 그리고 원화가 있고 화폐가 있고 그리고 법정 화폐들이 있죠 법정 화폐고 그리고 디지털 골드라고 했을 때 골드도 일종의 돈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블랙록이 디지털머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피델리티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피델리티는 ETF가 나오기 전부터 분석 자료를 통해가지고 비트코인은 돈의 특성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돈이다 금과 그리고 피아트머니 달러보다 훨씬 좋은 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거시 금융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선수들이 디지털 돈으로 비트코인을 갖다 인정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은 SEC는 상품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상품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ETF를 허용한 거거든요 상품이란 건 뭐냐면 증권과 달리 우리가 상품이라고 할 땐 뭐냐면 원유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품으로 인정했다는 건 주식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상품도 주식처럼 거래를 하기 때문에 ETF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금과 같은 그러니까 돈은 아직 아니더라도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서 인정을 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상품으로 해갖고 ETF를 만든 금융기관들 미국의 레거시 국제적인 기관들이 비트코인은 돈이다라고 아예 규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했던 거는 P2P 화폐라고 해가지고 기술을 비트코인을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얼리 어댑테들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국제적으로 돈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사람들 생각은 골드가 무슨 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귀금속으로 생각하죠 금은 귀금속이고 가치저장수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이 돈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이 돈이었고 금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동전처럼 만들거나 작게 해가지고 화폐로 쓰거나 동전으로 금속화폐죠 아니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금을 갖고 다니기는 좀 번거롭고 대량에 결제하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금은 저기 맡겨놓고 여기다 맡겨놓고 이 금을 갖다가 교환할 증서를 쓰자 이게 이제 화폐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박수자 난 게 이제 은행들이 금본위제랍니다 금본위제를 해갖고 우리 중앙은행 금고에 금이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이 화폐를 갖다 갖고 오면 우리가 이만큼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츰차츰 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금본위제까지 이제 미국이 금퇴원 정지 선호를 하고 1971년 미 달러가 불퇴원 화폐가 되면서 이제 순수한 화폐 시대가 1971년부터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은 돈이었던 거예요 돈이고 이제 교환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 화폐를 갖다 더불어 쓰던 게 그게 이제 화폐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화폐라는 건 세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두 번째가 교환의 매개체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가치의 척도 이게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를 갖다가 밟아가냐면은 처음에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좋잖아요 비트코인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가치 저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돈 비트코인에다가 가치를 저장하다 사람들이 여기서 뭐 돈이니 뭐니 이런 학술적인 걸 따지질 않아요 여기서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오르대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저거 갖고 있으면 나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이런 돈을 저기다 넣어두면 내 돈을 지킬 수가 있고 값이 오르면 나도 좀 부자가 될 수 있겠네 해갖고 내가 벌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데 넣어놓는데 그게 이제 주식일 수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땅이기도 하고 땅이기 부동산이기도 하고 근데 상품이자 돈으로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한 가지 가치 저장수단으로는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언제 나올까요 교환의 매개 교환의 매개 언제 교환의 매개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거나 그거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생겼어요 이미 생겼고 제가 여기 사토시 월렛이라고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일사토시 일사토시는 1억분의 1 비트코인이니까 한국 돈으로 현재 가치로 따지면 0.6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일사토시를 사토시 월렛을 통해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만 보면 좀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번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사토시씩 저한테 뭐 어떨 땐 백사토시도 들어오고 옛날에 많이 줄 땐 만도 주시더니 요즘엔 좀 줄였어요 이렇게 이론도 안 되는 돈을 수수료 없이 즉각 즉각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앱은 이미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이 비트코인을 P2P화폐로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는 잘 안 써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은 거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쓰거든요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왜냐면 비트코인 좋대 그럼 나도 사 근데 사람들은 안 내놔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당연한 거죠 이게 언제 이게 올라가는 걸 멈춰야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돈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돈이 다 그랬어요 왜냐면 초기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건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진 금속이니까 내가 쇠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언제든지 다른 거랑 교환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쇠로 된 그럼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쇠가 자꾸 올라가요 근데 뭐냐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쇠가 많이 퍼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가네 그럼 내가 이거 쇠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저 땅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아니면 이걸 가지고 집을 사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교환의 수단으로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약을 할 때 가치의 척도로 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거래가 아직 안 되고 아직 거래의 척도가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고 해서 이건 화폐가 아니고 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지금 엘살바드로에서도 비트코인 거래가 줄어든다고 자꾸 뉴스가 나오면서 실패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엘살바드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알잖아요 자꾸 오르잖아요 교육을 많이 하고 많은 대중이 생각보다 많은 대중이 갖고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채굴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안 내놓죠 안 내놓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면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돈이 되기 위한 첫 단계에 완벽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기능을 가질 것이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한참 오르고 나서야 비트코인은 이제 일반 화폐로서 쓰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ETF라는 상품의 형태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증권 담당 국가기관이 인정을 했다 그렇죠 이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은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인데 기존 사람들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돈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가 보장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발행량이 늘지도 않고 코딩의 결과물일 뿐인데 사실 코딩과 인간 욕망의 결과물입니다 코딩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코딩에 사람들이 자꾸 참여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코딩을 암만 잘해놨어도 사람들이 저거 좋은데 나도 참여해야지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채굴업자들이 생산시설을 늘리잖아요 돈을 벌려는 욕심 인간의 욕망과 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네트워크에 나도 참여해야지 하는 또 어떤 개인 소비자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니까 또 채굴업자들이 더 늘어나는 이러한 상승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진 어떤 코딩과 솔루션 이라는 비트코인의 설계 여기에 플러스 인간의 욕망이 비트코인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비트코인은 성장을 해서 드디어 미국 정부가 그리고 미국의 월가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게 바로 ETF인 거예요 그러니까 ETF 때문에 수요가 조금 늘어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러한 비트코인의 어떤 선순환적인 자기완결성 이걸 강화해 주는데 미국 정부도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나 아카모도도 그랬어요 자기완결성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스스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기완결성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최초로 예측한 게 낙감 사토시를 도와가지고 초기에 비트코인 버그도 잡고 네트워크를 함께 완성시켰던 할피니거든요 할피니가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할 때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자기완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부위의 가치를 흡수하게 되면 천만 달러가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제로가 된다 영 올 천만 달러 영 올 천만 달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자기완결성을 갖기 전에 죽을 거라고 걱정한 때가 있어요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줄리안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약점을 폭로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정부가 자금을 봉쇄했거든요 또 페이팔까지 봉쇄라니까 줄리안 어산지가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공개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환호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정부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부를 되게 싫어하고 안티 거버먼트군요 개인의 어떤 자율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크립토펑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다 막 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적대시한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다 아니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다 갑자기 빠르다 지금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때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강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정부가 51%의 능력으로 비트코인을 마음만 먹으면 그러겠네요 문을 닫게 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초기였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 이제 그만할래 안녕하고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완결성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미국 정부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망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정부가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공격했던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가장 핵심인 월가가 이걸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까지 비트코인은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혁명은 지금 성공을 위한 확실한 첫 걸음을 뛰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특히 투자 관련된 자산으로 인식되던 것이 돈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진입을 한 건데 신기한 게 코빗의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도 저희 방송에서 이제 돈이 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공을 갖다 지금 화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뒤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이 비트코인 굉장히 괴롭히는 정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딥니까? 원래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괴롭히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아니겠죠? 한국도 좀 괴롭히는 편이죠 근데 미국은 근본적으로 중국 미국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막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맞죠 마구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 뭔가 혁신이 혁신으로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법률 시스템도 누구나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개입하는 그런 건데 중앙 권력이 굉장히 쓰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한 10번은 금지시키고 죽인 중국 정부가 지금도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니까요 네 거기는 이제 중앙 집중적인 정부에서 몇 사람이 의견을 결정하면 그게 사회에 이렇게 통화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렇게 꼭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의 실 왜냐면 중국이 재작년에 채굴도 금지시키고 21년 3월이었나요? 그럼 재작년에는 좀 더 됐고요 채굴도 금지시키고 비트코인 거래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렸거든요 아예 막아버렸죠 아예 막아버렸죠 비트코인 채굴기가 막 미국으로도 가고 저기 소련으로도 가고 러시아 러시아에 불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분산됐는데 그래 지금도 전세계 채굴 역량이 20% 정도가 중국에 있어요 미국이 한 40%가 좀 넘고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하나죠 이제는 옛날에는 일국이체제라고 그랬는데 홍콩은 이제 완전히 중국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콩 정부가 홍콩 당국이 정부가 아니라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 해가지고 올 6월까지는 이제 이걸 갖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건 중국이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이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상 비트코인 ETF를 갖다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본토 사람들도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자체는 구입을 허용을 안 하면서 ETF를 허용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어떤 곤혹스러운 입장이 잘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중국은 비트코인이 좋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진짜 금이나 디지털 도월드가 되고 달러처럼 달러가 아니라 옛날 금처럼 정부의 리저브가 될 수도 있겠다 준비 외환처럼 준비 화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자체의 거래를 갖다 허용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국은 지금 어떤 공동 부유제 이런 걸로 해갖고 자본을 축적한 중국의 부자들이 자산을 갖다 해외로 많이 빼돌리고 있거든요 합법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탈법적인 방법이든 그런데 비트코인을 갖다가 자유롭게 거래하게 허용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많은 돈이 자산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외로 물밀듯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막았어요 비트코인 자체의 거래는 막았어요 물론 바이낸스나 OKX를 통해서 중국 본토 사람들이 아직도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막아놓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막았지만은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시스템 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금융당 개인이 아니라 ETF는 어쨌든 금융기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커스터디 서비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당국은 그래서 저는 홍콩 ETF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수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ETF도 비트코인 ETF가 커스터디가 돼 있지만은 저거 언제 정부가 압수할지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만일 그렇다면 그런 위험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본토나 홍콩 분들은 여기다가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굿해요 그래서 홍콩 비트코인을 ETF를 할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투자 심리 투자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중국이라는 울타리 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지만 외화 유출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서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갖다가 보호하게 하고 이게 중국의 비트코인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러한 전략을 취한다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내가 중국 고유당국자하고 대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득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하나인에서 보면 우리 모모자하고 경제정은 healed다 우리 모모자하고 안전한 정상이었어요 그리고